자 여러분들 아마 지금 뭐 사탐 선택을 결정한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게 고르라고 해버리면 이게 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칼국수 집이다 그러면 칼국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먹으면 되지만 이게 아홉 개나 있잖아요 아무래도 계속 나를 흔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금 어떤 과목을 택해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분의 선택 과목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지금 내가 정시를 준비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수시를 준비한다 그럴 경우는 최저 합을 맞춰야 되잖아 그럴 경우는 예를 들면 통수가 심한 과목들 있죠 쉽게 말하면 내가 공부한 대로 나오는 과목이 있고 공부는 했지만 아무래도 통수가 심한 과목이 있어 예를 들면 사문이나 생윤 같은 경우처럼 그런 경우는 조금 불안해질 수가 있죠 또 하나 또 두 번째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아우 선생님 또 지리 선생님이어서 사문 생윤 디스부터 시작하는구나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2 때까지 야불이 털면서 신나게 놀다가 갑자기 고3 되면서 뭔가 의욕이 막 거의 화산 폭발할 때가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돼 공부 내력이 쌓여 내공이 없단 말이야 그런 친구들이 경제하면 되겠어 윤리하면 되겠어 아니야 그런 친구들은 뭐 해야 돼 분량이 너무 적은 그러니까 그 분량 제일 적은 게 사문이거든요 사문이나 생윤 무조건 해야 돼 진짜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구경수가 계속 안 돼 있어 구경수 안 돼 있어 그런 친구 아무리 통수가 없어 우리가 쌍지라든가 쌍사는 분량이 조금 많은 편에 속해 그치 그 대신에 통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꼭 알아둘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다 좋은 게 없다 그러잖아 다 나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쌍지나 쌍사는 내용은 많아 근데 이게 무슨 무지성 암기가 많아 무지성 암기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머리 쓸 일이 적은 거야 그럼 그런 감옥들은 시간 많은 친구는 괜찮은 거야 통수도 적기 때문에 그런데 구경수 점수가 계속 안 나와 그치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과탐 같은 경우에 구경수만큼이나 또는 이상의 어떤 비중을 두지만 사탐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끼키와 비슷하거나 물론 영어보다 높은 데는 좀 있지만 끼키와 비슷하거나 미만이란 말이야 그런 친구들은 생윤 사문 할 수밖에 없어 알겠지 또 하나 있어 뒤에 또 얘기해 줄 텐데 만약에 자기가 국어를 되게 잘해 그럼 국어를 되게 잘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윤리과목이나 사문은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사문은 거기다 플러스 수학도 잘하면 최고야 왜냐하면 사문은 올해도 봤지만 올해도 사문 15번 문제하고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야마 있잖아 야마 머리를 돌려야 된단 말이야 물론 야마는 일본말로 산입니다만 야마 도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수리적인 것도 필요하니까 사문은 수리적 능력도 있어야 되고 언어적 능력도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선생님이 자주 가는 병원이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이 내가 학원 강사 하는 거 알고서 가끔 이제 하소연 하시는 게 자기 자제분들이 유학 갔다가 왔는데 영어는 당연히 되죠 근데 유학 갔다 오다 보니 국어가 안 되잖아 국어가 안 되니까 사회탐구가 안 된다는 거야 사회탐구는 사실은 사회탐구라는 것은 사회 감옥을 가장한 거대한 국어 시험이에요 수능 전체가 특히 그렇고요 수능을 잘한다는 건 대개 국어를 잘하면 대개 대부분 수능 과목들 잘 보는 경향도 있죠 암튼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가 기준을 정하셔야 돼요 기준을 예를 들면 중요한 게 뭐냐면 성향 너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지는 퍼센티도 말하기는 좀 어려워 그 다음에 자기가 고2 때 고3 때 내신 감옥으로 어떤 사탐을 택하느냐 그것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수시냐 정시냐 이것도 봐야 되고 자기의 구경수의 완성도 정도도 봐야 돼 이걸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간다는 얘기지 아까 말했잖아 내가 구경수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해 그 다음에 나 정말 뭐라 그럴까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럼 생윤삼은 가야 돼 나 시간 많아 시간 많고 머리 굴리는 거 싫어해 그러면 쌍사라든가 쌍지로 가는 게 좋아요 알겠지? 자기가 자기의 성향도 보고 성향은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보던데 성향을 어떻게 아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의 캐릭터가 아닐 거 아니야 공부 성향 내가 여러분 캐릭터 알아서 뭐를 해 그쵸 여러분들이 이 성향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년치 정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느낌이 와 느낌이 아 이거 정법 정치화법 너무 재밌는데 그거 하는 게 좋아 특히 뭐 자기가 현역이 아니라면 재수생이라면 좀 편하잖아 학교도 안 다니니까 시간도 많고 특히 사탐 같은 경우는 과탐하고 사탐을 같지 않던 친구들 표현을 빌리면 거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선생님도 지구과학 한번 책 폈다가 다시 덮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사탐은 굉장히 과탐에 비해서 내용이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리편이긴 한데 이 얘기를 또 중간에 드릴 거예요 물론 다 해버린 것 같습니다만 들어가보죠 일단 지리 중심으로 사회탐구 선택에 대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선택 가이드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 지리 선택을 지금 여러분도 알지만 이제 서울의 주요 대학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대학이 가중치는 좀 두지만은 이제 이공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도 사탐이 반영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데 커뮤니티 보시면 나 지금 수학은 미적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표점이 높으니까 나 수학은 기하나 미적하고 탐구는 사탐해볼래 뭐 이런 애들이 좀 있어요 물론 서연고라든가 그렇죠? 최상위권 대학은 그건 힘들어요 몇 점 차이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가중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 하지만 내가 서울에 그냥 중하위권 정도 노린다 그렇다면은 사탐 선택은 굉장히 고려해 볼 만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리부터 지리 얘기로 돌릴게요 지리 선택자가 소수라던데 볼까요? 9개 과목 중에 선택자 수입니다 여기만 보시면 돼요 1위 부동의 1위 거의 생활과 윤리 16만 3은 부동의 2위 14만 얘 둘 빼면 얘가 얼마 전까지 3위였는데 4위가 됐어요 얘가 지금 4만 얘가 3만 7천 4만 3천 비슷하죠? 한국 지리가 4위고 세계 지리가 5위예요 그러니까 9개 과목 중에 한국 지리 세계 지리는 선택자 수가 딱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자가 소수는 아닌 거야 여러분들이 왜 숫자가 적으면 1등급 받기가 어렵다 그러잖아 그러나 특히나 한지세지에는 극상위권이 몰린다 이런 통계도 없어요 극상위권 거의 경제나 이런 데 많아 정법 이런 데 많아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지리는 맨날 1등급 컷이 50이라던데 볼까요? 자 지금 5년 동안에 올해 직전 수능까지 포함해서 50점이 떴던 1등급 컷이 50점이 떴던 횟수를 보여드리면 윤사가 3개 생윤이 2번 한지가 4번 세지가 2번 세계사가 3번 동아시아사 3번 3은 정법 경제는 한 번도 없어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는 싫어 그건 아니지 세상은 항상 야누수적인 거야 얘가 어렵게 출제했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어때? 여기서 표점이 높단 말이야 특히 3은은 굉장히 매력적인 과목이긴 해요 사실 한 6, 7년 전만 해도 이 3은하고 한지가 이 사탐의 가장 많은 선택 조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윤이 생기면서 이를 부득부득 지금 이 갈고 있잖아 생존 생기면서 한지가 그냥 완전히 G2도 망이 된 것 같아 하지만 선생님은 한지 좋습니다 세지 좋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지는 분명히 한지는 늘 1등급 컷이 50점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야 근데 세지는 그렇지 않아 두 번 두 번이잖아 오히려 이 전체 9개 과목 중에서는 1등급 컷 50점의 수가 세지는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평균의 오류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내가 계속 50점 나온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 50점 나온다는 보장 있어? 없어? 없어 평균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갑자기 3원도 그래 갑자기 쉽게 낼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나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이건 뽑기야 내가 근데 내가 뽑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론 1등급 컷에 연연하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왜? 평균이지만 당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얘기죠 이제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여기서 다 해버렸어요 더 할 얘기 없어요 무슨 과목 뭐뭐 가리키는지는 아시잖아요 윤사 같은 경우는 약간 철학 과목이라고 보면 돼요 생윤 같은 경우는 센 도덕 과목 같은 거 선생님도 그래서 올해 나온 윤사하고 생윤 오늘도 이렇게 봤더니 올해 윤사에서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기발이 기발, 기가 발하고 거기에 이제 이 리가 이제 거기에 올라탄다 뭐 있잖아 요게 이제 기발이 승도설 요게 이황 선생님 건가? 이이 선생님 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정약용 휨, 토마스 아키나스, 중세, 철학 요런 게 나왔더라고요 생윤 같은 경우는 맹자 나왔고 하버마스, 샤무엘도 벤담 요런 거 이 하버마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철학자죠 돌아가셨나 모르겠네 선생님 대학 다닐 때 서울대학교에 92년도인가 55년도에 강의하러 오셨었어요 내 기억이 나 왜냐면 그때 선생님 때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래가지고 막 푸코, 데리다, 라깡 뭐 요 요 하버마스 이런 철학자들의 시대였거든 그래서 하버마스 온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하여튼 요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이 생윤 같은 경우나 이 삼윤 같은 경우는 불량이 극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구경수가 너무 부족한 친구 또는 늦게 사탐을 치작한 친구들 요런 경우는 이걸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기가 수시에서 최저압을 노린다 그러면 삼윤 같은 경우나 생윤은 통수 가능성이 세단 말이에요 왜? 다 그랬잖아 명함이 다 있어요 불량 적은 대신 불량 적으니까 뭐로 승부를 낼까? 교과 내용으로 승부를 내긴 어렵겠지 뭐로 승부를 내? 출제 형식 뭐 이제 생윤 같은 경우는 다이어그램인데 이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카리텔 발표 이후로 사실 이제 괴랄한 자료해석 문제를 안 내면서 조금 줄고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삼윤 같은 경우는 올해만 보더라도 15번 20번 보면은 정말 앉은 채로 응가가 나오더라고요 봐도 이런 거야 너가 누렸잖아 정말 최소의 시간으로 이 공부 했잖아 그러니까 수능 당일 날 똥 싸는 거야 앉아가지고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쌍지라든가 쌍사 같은 경우는 불량이 많아 특히 이제 세계사는 진짜 양이 많죠 그러나 얘네들은 통수는 없다고 봐야 된단 말이야 왜? 통수 낼 게 없잖아 야 어디에 기후가 지형이 어떻고 여기서 어떠한 어떻게 괴랄한 문제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이 그래도 뭐라 그럴까 비문학적인 문제도 거의 없어요 그냥 내용 교과 내용 중심이죠 얘네들은 주어진 지문을 국어적인 어떤 스킬이 좀 필요한 거예요 쉽지 않죠 자기가 자기 성향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기 성향을 선생님이 알기로 이과에서 넘어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쌍지나 쌍사가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또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 두 과목을 제일 좋아해요 선생님도 올해 선생님이 잠깐 해설 강의 하시는 것도 오늘도 들어봤지만 이 정치와 법 같은 경우는 헌법 문제 많고 민법 문제 많고 뭐 정부 조직 뭐 이런 것들 뭐 국회 구성 이런 것도 다루겠죠 너무 재밌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얘네 둘을 진짜 필수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해두면은 뉴스라든가 신문에 있던 어떤 기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난도도 높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뭐랄까 실제 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하니까 너무 아까도 보면서 야 이렇게 좋은 과목을 가르치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 경제 같은 경우는 선택자 수가 아까 봤지만 5천명이야 6천명이야 그쵸 그쵸 6천명이니까 1등급 받기가 쉽지 않고 또 경제 과목 같은 경우는 극상위권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이거는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사문하고 경제는 굉장히 극상위권 학생이면은 높은 표점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할만 하긴 하지만 그냥 못 모르고 중화위권 학생이 덤비다가는 거의 진짜 쌍꼽히 터진다고 봐야죠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과에서 넘어온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과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구과학하고 생물이잖아 지구과학이 약간 사탐에서는 생융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이 사회문화 같은 느낌이라고 하던데 근데 지구과학 같은 걸 하는 친구들 지구과학을 했던 친구들은 지리하면은 굉장히 수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도 지리를 선택했더니 지구과학하고 지리한 친구들이 은근히 있어요 지구과학 하나 지리하나 지구지리라 그래가지고 할만하다 그러더라고요 또 재밌다고 겹치는 게 은근히 있어요 한 15% 정도는 있다고 봐야 돼요 아무튼 자기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러한 요인을 전부 고려해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나눠본다면 구체적 과목 추상적 과목 그러니까 되게 이제 추상적인 거 약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안 하는 게 좋지 딱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쌍지 쌍사 정법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또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윤사하고 생융은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같은 철학자들이 겹치면서 나와요 물론 이제 초점이 생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생활윤리적 측면이지 환경윤리 환경윤리 오늘 올해 기출보니까 SNS에 대한 것도 있고 동물윤리 이런 것도 있던데 그렇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뭔가 시너지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생윤이 맞다 윤사가 맞다 그러면 같이 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그런가 윤사가 굉장히 최근 5년 동안 응시자 수 증가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자기의 내신 상태 국영수 상태 성향 그 다음에 수시냐 정시냐 이걸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잘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리는 또 이제 애들이 궁금한 게 지도 다 외워야 되나요 하는데 뭐 보통 이거 보여주자마자 지리가 뭐 그만두는 애들이 있어요 띵 하고 이거 써놨지만 써놨지만 여러분이 지리를 선택한 선배한테 물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질이 어렵다는 친구 없어요 이거는 1년이 지나면 이거 다 물어보지도 않거든요 여기 한 3분의 2 정도 물어보는데 이거 1년 지나면 그냥 다 알게 돼요 어디가 부산이고 어디가 뭐 보성이고 이런 거 아무 걸림돌이 안 됩니다 다만 처음에 이걸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뭐라 그럴까 그 빨리빨리 정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시험 못 봤다고 하는 한지 세지 선택자 없어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쌍질함은 유리한 점이 있나요 근데 생각만큼 겹치는 게 많지 않아요 다만 쌍질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뭐가 가장 장점이냐 그랬더니 공부하는 그 형식이 비슷한 거야 되게 빠르게 적응하겠지 한 과목을 한지 했다 그럼 세지는 한지 공부 방법 그대로 하니까 되게 빠르게 다가와 물론 겹치는 내용도 있지 약 15% 정도 지형 단원 굉장히 둘이 유사하고요 인구 단원 도시 단원 비슷한 내용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교과 내용만 본다면 15% 정도 겹치는 것 같고요 학습 방식이 비슷하니까 적응하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리는 고인물이라던데 그런데 진정한 고인물은 역덕이죠 역덕 역사 덕후들이 참 역사는요 그 막 그 있잖아 막 그 뭐라 그러지 국뽕 국뽕 또 취한 친구들이 많잖아 여러분들 그 길에 나가봐봐 막 나라를 그냥 그냥 나라를 사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역사하시면 역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케이 보면은 봐봐 막 독도 이런 데 보면 뭐 그렇잖아요 관심 갖는 분들 많지만 지리에 관심 갖는 분들은 잘 없죠 그런 식으로 그럼 역사는 그냥 이런 역덕들 섹스피어긴 합니다만 역사는 그냥 재밌죠 역사는 그냥 좋아 저스트 저스트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또 고인물은 또 어벤져스의 집합소 어벤저들 난 서울대 경영 갈 고향 이런 애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난 수도권 대학이면 좋게 라고 생각하고 들어온 친구는 좀 더 교회화가 시작될 겁니다 거기 들어왔다가 수도권이 아니라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으로 여러분들이 옮길 수가 있어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강원 충청 호남권에도 좋은 대학 있습니다 많습니다 오케이 제가 질의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그냥 선생님 수강평이나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분들을 얘기를 들려드리면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던 감옥인데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처음 봐서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3회차만 따라와 주세요 선생님 수업을 그럼 선생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수능 입시계에서 살아남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누구보다 가장 어려운 주제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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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